안녕하세요 최숙련 작가입니다. 요즘에 연말에 너무 바빠서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데요. 오늘은 아트씨에 올라온 2022년도에 가장 비싸게 판매되었던 작품, 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사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간단한 얘기가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살바토르 문디, 장미셸 바스키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2차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 올해 하반기부터 뭔가 미술시장이 조금 이렇게 꺾인 느낌이 확실히 있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부동산도 꺾이고 주식도 꺾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폴 알렌의 컬렉션 판매에 힘입어 예외적인 경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위 10개 경매 결과 중에서 6개는 크리스티 뉴욕의 알렌 경매에서 나온 것으로 총 10억 달러 이상이 경매에서 발생한 단일 소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았지만 또 비싼 경매에서 낙찰된 것들이 꽤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경매 시장의 상위권은 일반적인 미술시장에서 그렇게 예외적이지 않았다. 상위 50위 경매 결과는 모두 30명의 남성 예술가로 그 중 대부분은 미국인 또는 유럽인이었다. 이게 아무래도 밑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활동하는 작가라기보다는 옛날 작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의 남성 작가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첫 번째, 앤디 오월의 샷 세이지 블룸 마를린 1964년 작이라고 하네요. 가격이 1억 9천 5백 4만 달러 1억 9천 5백 4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대충 지금 환율로 한 2천 4백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2천억이 넘는 금액에 이게 판매가 되었고 앤디 오월은 지난 5월 크리스트 뉴욕 경매에서 달성한 이 놀라운 1억 9천 5백만 달러의 결과로 경매에서 가장 비싼 경매로 되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5월이니까 아직까지 좀 뭐랄까 뜨거웠었던 거에 최정점에 있었던 시기이기는 합니다. 1964년도의 실크스크린 그림인 쇼트 세이지 블루 마를린은 장미셸 바스키아의 상징적인 해골 그림을 제치고 경매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작품이 되었다. 바스키아 작품이 밑에도 아마 나올 텐데요. 이 경매에서 이게 1위를 하고 바스키아 작품이 2위를 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앤디 워홀 작품이 가장 비싼 경매로 나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항상 베스트셀러인 작품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흥미롭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앤디 워홀만의 작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앤디 워홀이 창작을 해낸 인물은 아닌 거고 마를린 워홀의 얼굴의 저작권이 들어가 있는 건데 마를린 워홀라는 상징성과 또 앤디 워홀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그 시대의 미국 지금 또 미국 중심의 세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과 동시에 남의 얼굴을 갖다 쓴 작품 자체가 그렇게 큰 값어치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에도 조금 문제제기 아니면 의문점을 던질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앤디 워홀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르주 쇠라의 작품입니다. 앙상블 작은 버전이라고 하는데 1억 4,924만 달러 이렇게 되니까 한 1,800억 원 정도? 그 정도로 된 것 같아요. 1,700억? 1,700억? 이 정도로 된 것 같아요. 후기 인상주의의 거장 조르주 쇠라의 놀랍고 반사적인 이 걸작은 크리스티 폴 앨런 컬렉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폴 앨런 컬렉션에서 아시아 구매자에게 이 가격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전의 기록인 3,4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한 400억 정도가 이전에 최고 경매가였는데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니까 갑자기 막 천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2018년 크리스티 마지막으로 나왔던 그거는 100만 달러가 좀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이 작품은 쇠라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이 작품을 참조하며 구성되어 있는 걸로 뭐 이렇게 아무튼 더 큰 작품이 있는데 좀 작은 작품이라고 해요. 여기 크기가 정확하게 써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따로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39.4cm에 48.9cm 12호나 15호 정도 되나요? 아니 10호보다 작거나 아무튼 10호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세컨드 버전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10호 남짓한 작업이 1500억 아, 1700, 1800억 정도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세잔르 작품이네요. 세잔르의 라 몬테그네 근데 이 작품도 제가 이렇게 작품 자체를 보니까 작품이 크지 않은 작품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 3,779만 달러로 해서 이것도 1억 1억 1,600억 1,700억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 2019년 5월 크리스티에서 5,900만 달러의 낙찰이 됐었는데 두 배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얼레니 컬렉션에 연속 기록을 세웠다. 후기 인상파 스타일의 주요 작품으로 1880년대에 걸쳐 세인트 빅토리에 프라밍스 봉우리와 그 주변 지형을 그린 작품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냥 다른 화가가 그린 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작품 자체의 가치가 저렇게 뭐 1500억 이상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단순하게 이 그림을 잘 그렸냐 안 그렸냐로 따지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후기 인상파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뭐 그런 역사적인 의의도 있고 그 인물에 대한 아니면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정체성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음 어떠한 예술품들 우리나라는 사실 뭐 6.25 이후부터 생겨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에 유명한 미술가 예술가의 작품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보급 막 보물급 이렇게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내린다고 뭐 모나리자를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뭐 나라에서 소유를 한 게 아니라 개개인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음 이 이미지는 뭐 고흐의 대표작이라고 나왔었던 우리가 많이 봤었던 작품은 아닌데 그거는 뭐 지금 거래가 뭐 어차피 잘 활발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팔 사람이 없겠죠. 야 이거는 1400억 정도 요즘 환율이 워낙에 왔다 갔다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1400억 정도 라고 대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알렌 컬렉션에 있는 건데 빈센트 반 고흐가 좋아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돋아나는 봄 정원을 그린 부드러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의 기록을 깨트렸다라고 합니다. 반 고흐의 경매 기록은 이전에 1990년 크리스티에서 8300만 달러에 팔린 거라고 합니다. 2차 시장은 중간에 그 가격대를 너무 부풀어 올랐을 모르지만 반 고흐의 시장은 놀랍게도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접한 결과는 2017년에 8100만 달러에 팔렸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지금까지 2차 시장의 가격들이 급격하게 올랐었는데 반 고흐의 가격 자체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록 자체가 1990년 30년도 전에 8300만 달러에서 이제 겨우 1.5배 정도가 된 거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반 고흐 그림 자체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반 고흐의 정말 대표작 자체가 몇 개 없잖아요. 이걸 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건 이때 이미 이 가격에 팔렸었다. 대단한 거고 사실 경매 가격에 뭐 이렇게 연연할 작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폴 고갱 1억 500만 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한 1300억 정도 이것도 알렌 컬렉션이네요. 낙찰되어서 지금까지 경매에서 팔린 프랑스 예술가의 작품 중 가장 비싼 작품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전엔 2006년에 4천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결과는 고갱의 공적 판매 수치와 사적 판매 수치 사이의 동등성 증가를 나타낸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클림프 자작나무 숲 어 와 이런 작품이 있군요. 음 클림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 작품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런 작품도 독특한 느낌이 있네요. 이거 실제로 봐야겠지만 이거 돈 있으면 제가 사고 싶네요. 자작나무 숲 비엔나 세기 말시장의 거장 시대의 거장 구스탄브 클림트의 아이콘으로 그린 이 환상의 숲 풍경은 알런의 이것도 알렌 컬렉션이네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유명한 컬렉터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컬렉터들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실상 음 저는 우리나라에 약간 진짜 컬렉터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컬렉터 분들이 많은데 자신이 컬렉터라고 착각을 하는 트레이더들도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트레이더들도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데 뭔가 진짜 영향력이 있고 어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컬렉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컬렉터들도 우리나라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술가와 컬렉터가 같이 있어야지만 그게 항상 시장과 그런 예술이 이렇게 좀 예술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클림트의 기존 경매 기록 1,500만 달러에서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그전에는 1,500만 달러에 판매가 됐었다는 것 같아요. 그 이전 기록은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9,790만 달러에 판매됐었던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이겠죠. 그거는 초상화 작품 이었는데 근데 이 정도 가면 여기서 뭐 160%의 가치 상승이 됐다라고 하지만 작품마다 가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내 클림트 작품 모든 게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올해 한 9월 이 정도까지는 미술 시장이 좀 꺾이기 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있는 경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는 것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좀 비교적 현대 작품이 나왔습니다. 루시안 프로이드의 작품인데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유명한 정신 정신학 정신과학 정신과학자? 네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손자로 알고 있어요. 작품이 되게 멋있네요. 딱 봐도 뭔가 독일 작품 같은 느낌이 딱 좀 들지 않나요? 누가 봐도 독일 작품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인데 이 멋진 초상화는 이것도 아 네 이것도 알레네 컬렉션 이네요. 8,620만 달러 한 천억 달러 정도에 판매됐다. 이전에 98년 경매에서 580만 달러에 팔렸을 때 기록을 세웠었지만 2015년도에 5,600만 달러에 팔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앤디 오홀 화이트 재해 앤디 오홀 작품이 두 개나 있네요. 화이트 카충돌 19회 1963 앤디 오홀 뉴욕의 쏟업 이브닝 세일에서 화이트 디자스터 하얀 재앙 이 작품이 8,530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다. 물론 제가 앞서서 뭔가 역사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앤디 오홀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미술사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이 작품 앤디 오홀의 화이트 재앙 재해 이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 시리즈 작품이 마지막으로 경매에 나왔던 거는 2013년 실버카 크래쉬가 소더비 경매에서 당시 최고 기록인 1억 450만 달러에 판매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충돌 작품은 이제 경매에서 팔린 월 작품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비싼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업 번째 장미셸 바스키아 작품 1982년 작품입니다. 바스키아의 상징적인 해골 그림 스타일이 5월에 억만정자 기업과 마이자와 유사쿠 의 컬렉션 작품을 필립시에서 판매하여 8500만 달러를 다 달성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부자들이 또 좋은 작품 많이 가지고 있죠. 2016년 크리스티에서 5720만 달러에 팔렸던 이 작품은 전설적인 신표현주의 예술가의 작품 중 세 번째로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마이자와는 2017년 소우더비 경매에서 1억 1040만 달러의 작가의 제목 없는 1982년 두개골 그림을 구입한 수집가였으며 당시 경매에서 팔린 미국 예술가의 작품 중 가장 비싼 작품이 되었었습니다. 바스키아의 헤드는 지난 몇 년 동안 2차 시장에 관심이 높아진 대상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아무튼 바스키아 작품이 제조명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스 케이스는 2021년 크리스티에서 9,310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었고 2020년에는 종이에 그린 제목 없는 작품이 쏘더비 온라인 경매에서 1410만 달러에 팔려서 온라인에서 팔린 작가의 작품 중 가장 비싼 작품이 됐었다. 1410만 달러면 150억이 넘는 건데 온라인에서 150억이 넘는 작품이 팔리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작품이 있었다. 아무튼 이것도 한 천억 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 이라는 작품입니다. 가격이 8천만 달러 정도 하니까 이것도 대충 천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초연실주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의 상징적인 빛의 제국 시리즈의 몽환적인 그림은 3월 소독이 벽면에서 7,920만 달러 에 팔렸습니다. 그 결과는 다른 이 작품이 The Pre-show 네 그냥 뭐 2018년에 세운 작가의 이전 경매 기록인 2,680만 달러 3배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3년 만에 3배 이상의 경매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경매에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마그리트의 오랜 후원자재 친구인 안네마리 딜리온 크로에 컬렉션에 그려져 있습니다. 크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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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한 기간 동안 루이제나 현대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마그리트 미술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에 판매가 됐었던 가장 비싼 작품 10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랑도 상관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장입니다. 이 정도의 시장으로 갔었을 때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정말 거의 불가능한 시장이기도 하고 거의 뭐 역사적인 상징성과 여러가지의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가 갔었을 때는 그 작가의 국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작가가 그 어떤 나라 사실은 좀 힘있는 나라 여야겠죠. 그리고 미술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나라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는가 단순히 이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고 예쁜 그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역사적 의의와 여러가지 비중 중요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생전 살아생전에 여기 안에 들기는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한국 작가가 전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미술 시장의 역사가 좀 짧기도 하고 여러가지가 많이 부족하죠. 작가도 좀 그렇고 컬렉터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컬렉터 자체도 사실은 이 정도의 뭔가 그게 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국의 컬렉터가 그거를 또 사는 게 가장 비중이 큰 거잖아요. 자국의 역사와 그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는 제가 죽고 나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전 세계적인 이런 경매가를 올린다 라거나 최고가 작품 물론 최고가가 찍는 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 이게 1등하고 저게 10등을 했다라고 해서 뭐가 더 좋은 작품이라고 평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에도 우리나라 작가와 컬렉터들이 좀 한자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